1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1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1.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귀하게 여기시거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루를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